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헷갈리면 그냥 일단 만든다 사진에서는 정직원 같은데 내가 그린 사람 왜 이렇게 파트 타이머 같냐 조금 더 이렇게 기대세요 일 편하게 하세요 최단 입점으로 하면 픽셀로 깨져요 약간 블러 처리되는 거? 레이어 순서는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이제 한 번 수염도 넣어볼게요 귀엽지 않아요?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이제 눌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녹화하는 걸 안 까먹을까요? 드로잉 램프님 안녕하세요 드로잉 램프라는 아이디 예쁘네요 뭔가 문질렀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그려줄 것만 같아 그런 뜻은 아니실 수 있지만 그냥 넓은 부분은 색을 넣어 놔야지 근데 좀 그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속이 시원해 이걸 언제 다 그리지? 이런 느낌이 좀 덜 온다고 해야 되나? 일단 나는 색칠했어 이런 느낌 저도 가끔은 채우기를 쓰는데 웬만하면 안 쓰려고 일일이 칠해요 또 이렇게 약간 생각 없이 칠할 때 고민이 없어져서 좋더라고요 잡념이 사라져 원래 8시에 오려고 했는데 밥을 다 먹고 너무 졸린 거예요 소파에서 앉아서 졸아서 지금 목이 아파 죽겠어요 소화 안 될까봐 앉아서 잤는데 소화는 되고 목디쓰고 올 것 같은 색을 좀 다 넣었는데 더 밝아도 될 것 같죠? 재채색 기능으로 할게요 재채색 기능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게 뭐지?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사람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사진에는 일단 손님이 많이 앉아야 되니까 의자가 되게 많아요 사람도 좀 더 많고 저는 사람을 좀 수를 줄였어요 꾸면서 위치도 좀 바꿨어요 이 각도가 사진하고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야지 하는 느낌으로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이게 사람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안 그릴 거예요 대충 그릴 겁니다 약간 걷어 입은 느낌 간절기인가 봐 날씨가 이렇게 걷어 입으신 걸로 그릴게요 머리는 사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릴까요 약간 쇼커트인데 조금 더 컬이 살게 그릴까봐요 이게 이제 탁자가 있단 말이에요 탁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얀 천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릴게요 너무 길다 한 이 정도까지만 그려고요 하나 정도 뒤에 더 그릴까 이렇게 3개짜리 이거 괜찮네 3개짜리로 하겠습니다 이 의자가 너무 어렵게 생겨가지고 후회 후회돼요 이거를 왜 하려 했을까 헷갈려 죽겠네 일단 그릴게요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나 만들지 않아도 되나 그럼 그냥 만들어요 나중에 합치는 게 낫죠 이 디지털 드로잉을 별로 안 해보신 분은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면 그냥 일단 만든다 할머니의 다리를 그려줘야 돼요 색깔에 고민되면 여기 있는 색 쓴다고 했잖아요 신발도 밝은 색깔을 그릴 건데 일단 이걸로 발 크기가 이 정도면 될 듯 간단하게 그리는 거니까 복제를 하겄습니다 내 그림 자가 복제하는 거잖아요 괜찮아 어우 어려워 되게 어렵게 생겼네요 근데 예쁘다 진짜 비싸보여 아니 이거 너무 겹쳐있어가지고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힘들어 이런 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 여기 서 있는 이 웨이터 할까요 엄청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뭔가 노동에 시달린 상황이었나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여기서 집에 가고 싶다 미친 듯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겠지 앞치마를 먼저 그릴게요 색깔도 별로 없어 다 검정이야 아주 좋습니다 조금 엉거주춤 서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 같아 그냥 서 있는 걸로 그리겠습니다 엉거주춤 서 있는 게 굳이 똑같이 할 필요 없으니까 어? 강아지가 나가고 싶대요 열어주고 올게요 문주 잠깐만요 이거 바지도 그냥 검정으로 똑같이 그릴 거예요 구두까지 다 어? 다 너무 검정임 이상하지 않을까? 하지만 사진 보면 안 이상하죠 그럼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진이 이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약간 그런 걸 믿고 이 사진이 이쁜 이유는 색조합이 좋아서겠지 이제 또 위에 옷을 그려야겠죠 저는 좀 마르지 않게 그릴 거예요 이 사람이 좀 호리호리한 체격이지만 내 마음대로 완전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뭔가 알바생 같아 여기 사진에서는 조금 정직원 같은데 내가 그린 사람 왜 이렇게 파트 타이머 같냐 여기를 약간 둥글게 해볼까요? 그게 이유는 아니겠지? 어? 그게 이유인가 봐 둥그렇게 하니까 정직원 같대 아 보타이를 안 해서 보타이 어 승진했어 됐어요 알바생은 보타이를 안 주는데요 이 사람은 승진했습니다 조금 더 기대세요 일 편하게 하세요 사실 저 오늘 제 그림 좀 의심했거든요 그런 날 있잖아요 잘 안 그려지는 날 오늘 좀 그랬는데 열심히 해 볼게요 거의 이거 할머니 고쟁이 바지 됐다 좀 다르게 그릴까? 너무 고쟁이 바지 같지 않아요?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까까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강아지가 쳐다봤어 무슨 단어냐면요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아까 전에 이거를 크기를 바꿨더니 이게 엄청 깨졌어요 아 속상하네 크기를 키울 때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줄일 때도 작은 그림은 많이 깨져요 뭐 수업 때 뭐 설명하느라고 설정을 좀 변경해 놔서 유난히 더 깨지네 그림을 줄일 때 희미하게 테두리를 마무리할 툴이 있고 희미하게 가 아니라 약간 모자이크되듯이 픽셀 단위로 조정하는 툴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가지 있잖아요 이게 최단 입점으로 하면 얘를 늘리고 줄일 때 깨지는 게 더 이렇게 픽셀로 깨져요 그때 여기서 이걸 쓰면 깨지고 줄일 때 픽셀이 아니라 희미해져요 뭔지 아시겠죠 블러 처리 되는 거 이 중간이 이거예요 최단 입점은 픽셀 단위로 깨지고 이거는 희미하게 깨지고 얘는 그 중간이다 저는 원래 이거를 많이 썼었는데 희미하게 깨지는 게 차라리 나아서 아니면 중간을 쓰던가 근데 제가 수업 때 설명하려고 이거를 바꿨다가 안 바꿨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음 지글지글 다 깨졌음 근데 희미한 거보다는 픽셀로 깨지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희미한 게 나았더라고요 차라리 안 깨질 순 없는 거야 포토샵은 안 깨진다고 저게 뭔가 있는데 그런 거군요 프로크리에이트는 그림기 조절하면 깨지는 게 그 문제 개선은 언제 되려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개선된 거랍니다 근데 포토샵도 옛날에는 엄청 깨졌었는데 좀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프로크리에이트도 좋아지기를 더 좋아지기를 만약에 매주를 받았어요 그림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토샵 가져가서 해요 이 남자 그려야지 레이어 순서는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대충 그래도 이 사람이 입은 옷 순서에 보통 맞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앞치마를 뱉으면 앞치마가 레이어가 더 위에 있다거나 지금 보면 바지도 검정색 앞치마도 검정색 신발도 검정색이죠 그래서 다 검정인 거 좀 그런데 싶어 가지고 앞치마를 색을 바꾸면 아니면 청바지를 입히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질 거예요 이 사진을 골랐을 때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은연중에 이 색조합이 좋았기 때문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꿀 때도 있지만 그 색조합이 맘에 안 바꾸는데 사진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렸을 때 너무 좀 단조로 보일까 봐 걱정해서 색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 넣어서 정리해 주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도 이러면 되죠 물론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게 해도 되겠죠 앞치마가 조금 더 진하거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요 이게 편하니까 여기 약간 끊어 가지고 연결해 주는 저런 거 넣는 게 되게 예쁠 것 같아서 넣어 볼게요 너무 다 검정이니까 헤어만 약간 고동색으로 근데 거의 검정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오! 이 사람 수염 있다 제가 수염 있는 거 그리는 거 좋아해서 반갑네 그리고 뒤에 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때요? 이게 괜찮죠? 이게 난 좋아 멋있게 그리기 보다는 개성 있게 그리고 싶어요 개성 없네 이제 한번 수염도 넣어 볼게요 귀엽지 않아요? 원래는 좀 더 멋있는 사람인데 귀여워졌네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머리니까 너무 많이는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먼저 해 놓고 줄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하찮은 줄 아세요? 너무 코딱지 마네 그리고 여기 무슨 창문은 원래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창문으로 그리려고요 목소리가 라디오 같다고요? 사실 어렸을 때는 진짜 라디오 DJ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하찮은 사람도 뭐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다는 거 행복한 일이죠 이렇게 양쪽을 그리려고 하는데 한쪽만 그려서 복제할까요? 여기 그래서 이 창틀도 이거랑 똑같은 색으로 그리면 예쁠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해볼게요 조금 더 채워야 되네요 됐어 오른쪽에 아직 사람이 더 있는데요 그래도 이만한 게 어디야 필요 없는 부분 조금 정리해 놓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다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안녕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